2013년 1월 25일 지민의 일지 오늘 처음 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레슨을 끝나고 바로 오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다 처음 로그를 찍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다 진형이나 랩몬스터 형이 일주일 올린 걸 봤을 때 되게 옆에서 비웃고 웃고 했었는데 막상 내가 찍으려고 하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와서 찍으니까 되게 또 어색한 것 같다 어제 트위터랑 블로그에 공개가 되었는데 공개가 되자마자 사진을 올리는데 생뚱맞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등 되게 생뚱맞은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줘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공개된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2013년 1월 25일 지민의 일지 끝